아 여기는 경북 아주 경산하는 동네 영주시 영아롭고 아주 잘되는 그런 동네에 평음면 누구나 평등하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진리의 은혜를 잘 살고 천본니 하늘의 근본 그 여기 이제 저거는 평은초등학교인데 함께하는 배움으로 꿈을 펼치는 평은초등학교 학생들 네 이쪽에 졸업하신 뱀띠 닭띠 소띠를 찾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이 옆에 계신 분은 영화배우 재키찬 성룡을 닮은 뭔가 덕을 이룬다는 성덕입니다 농구선수 문경은 선수라면 더 확실하게 안답니다 여쭤봐야 돼 문경은 뭐 우리는 몰라요 이충무씨는 알지만 그래서 여기 또 차들 번호 찍으면 안되니까 알 수 없이 얼굴 찍어야 되는데 이 머리빼고 얼굴만 찍으면 한 30대 내외로 보이는데요 이쪽에 이제 흰머리가 쭉 하니까 살짝 영화배우 이영하 씨 이미지도 있고 혹시 좋아하신 노래가 뭐 있어요 내 청춘을 돌려도 아하 내 청춘을 돌려도 또 다른 거 시작이 어떻게 하죠 사랑밖엔 남몰라 사랑밖엔 남몰라 사랑밖엔 남몰라 예 또 한 곡만 더 이 영상 보고 이거 전화가 빗발 칠 텐데 이거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약속 약속 김범수의 약속 김범수의 약속 자 이 세 노래를 각자 앞부분 한 소설씩만 해주겠습니다 내 청춘을 돌려도부터 땅따라당 땅땅땅 전국 경북 노래자랑 청춘을 돌려다오 끝 끝 끝 끝 소리 안해야되는데 박수 치고 2절 다른 거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사랑밖엔 남몰라 사랑밖엔 남몰라 거짓말인데 그대 내 곁에선 순간 그대 내 곁에선 천상으로 가는 길이네요 천상 그 눈빛이 너무 좋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행복할 거야 누군가 생각하면서 울으면 눈물이 불쌍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봤나요 제가 넘어가고 또 하나 더 있었죠 김범수의 약속 약속 여기서 우리 신순남 할머니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저쪽 길로 오케이 여기는 우리 동생 황정훈 유골이 뿌려진 곳입니다 아 정훈이 여기 뿌렸어? 여기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여기 근처지 싶은데 내 기억으로 그렇죠 정훈이가 잘 찾았네 여기 여겨지 싶은데 여기서 자주 넘어지시는 곳에 묻히셨구나 이 동네 할머니 여기 잖아 잘 모릅니다 한번도 안오본 것 같아요 여기 맞아 그럴 때 저희라기아재 하고 서이디 가서 여기에서 내 기억으로는 여기는 지금 구렁이잖아 저기는 아니고 근데 김범수의 약속 끝내고 김범수의 약속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그때 돌아와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나를 안아줘요 이건 좀 더 하고 싶은데 가사가 막힌 한이동 글래요 야 내가 노래 가사 다 하는 노래가 없어 준비할게 준비할게 널 위한 모든 걸 널 위한 모든 걸 또 막힌다 가사가 막힌 얘기 내가 가사 막힌 노래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여기에서 여기 어디라 내 기억으로는 아